신난다도 할 수 있을까? 송이가 진짜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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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하 달빛튜브 반짝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하고 스케줄을 갔다가 퇴근을 했는데 화장을 지우고 뭐 어떻게 할 새도 없이 오자마자 애들 저녁 차려주고 먹이고 치우고 지금 잠깐 이제 씻어야지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잠깐 누웠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네요 지금 우리 아이들 뭐 하는지 한번 나가볼까요? 송이 치과 치과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이예요 치과 해봐 왜 갑자기 화났어? 송이 화난 표정 화난 표정 송이 어머나 송이 화난 표정 화난 표정 송이 어머나 송이 화난 표정 이 정도면 거의 개인기 맞죠? 개인기 쏘우리 쏘아 쏘하 쏘하 엄마는 별하 엄마는 별하 엄마는 별하 쏘아 바삭 송이 아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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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카봉을 들고 송이가 찍었거든요? 송이야! 송이야! 엄마 찍어줘야지! 송이야! 엄마를 찍어줘야지! 송이야! 송이야! 이거 엄마를 찍어줘야지! 짱! 와! 잠깐만! 송아 해봐! 송아 해봐! 또 뺏겼어! 또 뺏겼어! 아니 송이야! 근데 니가 혼자 이렇게 엄마도 찍어줘야지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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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야? 여러분 죄송합니다.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 카메라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. 카메라 욕심이 너무 많아. 원래 사실 여러분 화난 표정의 원조는 우리 소울이에요. 소울이가 원래 화난 표정 도자로 된다. 송이가 이렇게 카메라랑 지금 있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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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야! 이렇게 해야지 송이야. 정말 정신 없죠? 그렇습니다. 언제나 이 시간은 정신 없는 시간이지요. 지금 시간 7시 28분. 6시에서 6시 반 정도의 저녁을 먹고요. 이렇게 먹고 나면 7시가 넘는데 이제부터가 전쟁이에요. 이제 밥 다 먹이고 메이크업 지우고 이제 씻으려다가 메이크업 한 거 아깝잖아요. 그래서 어? 아깝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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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뿅했어? 송이 뿅했어? 너 지금 뿅한 거 너였잖아. 그치? 왜 안 들리는 척해? 너 다 알아듣잖아. 네 맞아요! 내가 있어요! 송이야 너가 뿅했지? 아니야? 화났어? 엄마한테 화났어? 우리 반짝이 이모 삼촌들이 송이가 송하 하는 거 너무 궁금하대. 송이야 송하 한번 해줄까? 송하 응아! 오 지금 송하했지? 자기가 해놓고 놀랬어. 다시! 송하 응아! 송하 응아! 송하 여러분 들으셨어요? 여러분 했어요! 박수! 안녕! 안녕! 그러면 우리 뭐 해볼까? 엄마 썰매 태워줄까? 그래! 우리 썰매 타기 하자. 여러분! 별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주는지 보실래요? 어린이 여러분! 준비됐나요? 엄마 썰매 타실 준비됐나요? 네! 큰 소리로 대답해야지! 네! 엄마! 아이고 자 소울이도 준비됐어요? 네! 네! 드림이 준비 됐어? 어 잘했다. 소울이 또 출발 출발 타세요. 소울이로 타세요. 짠 짠 딴때라딘 짠 libları 안녕 드림이 시시해서도 그러는 거야? 8살한테 너무 시시해?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이 자식아 이거 엄마가 이렇게 안들게 했는데 엄마 왜 여기 다쳤어요. 엄마 다친 거 어디? 여기 엄마 거기 다쳤어? 엄마 다쳐서 슬퍼 찍어보자 찍어보자? 엄마 여기 다쳤어 아니 썰매 타기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?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왜 이렇게 힘드니? 여러분 이 텐트는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미니 아니 여기 소주 텐트인데? 어 미니 텐트인데요 여기서 이거 뭐 찍은 적이 있었어? 이거 넌 니가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렇게 좋아? 달쎄 남자 얘네는 진짜 자기들이 저런 거 나오는 걸 막 좋아해요 이러다가 어느날 그냥 드림이 튜브 소울이 튜브가 진짜로 생기겠어요?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인형 어 맞아 그거 나온 거 다 알아 이거 귀여웠지 맞아 맞아 자 이리 와봐 우리는 이렇게 나야 알았다고 너 잘 나왔다고 하드림이 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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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와 나 인형 중에 한나 인형 중에 사와! 맞아 맞아 나 이거 또 하고 싶어 그래 우리 또 해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이정도가 왜요 저는 아냐 나 뽀로예요 난 똥꼬예요 아이 똥꼬 그런 거 하지마 아니야 난 똥꼬예요 똥꼬 하지마 드림이가 하나씩 소개해줘봐 인형들 얘는 토피 토피? 얘가 토피였어? 엄마 얘 옛날부터 봤는데 얘는 토피 아니지 않아? 얘 끼끼 아니야? 토끼 토끼 끼끼 맞지 않아? 뭐야 언니 얘들아 얘 사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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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사돌이 아들이 있어? 사돌이가 결혼을 한 적 있어? 응 얘 애기 아니었어? 얘 그러면 아빠야? 애기 아빠야? 응 애기 아빠 여기있다 사돌이 아들 아 사그리야 사그리 사그리? 호비 호비 걔는 유명한 호비 너는 너는 취미나 뭐야? 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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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내 이름은 호비야 너의 취미는 뭐니? 호비 취미 인형 텐트 안에 있는 인형의 헬리콧터 신상품 반도 소개를 못 한 것 같지만 수많은 인형들을 다 소개하려면 한 세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이제 날이 더 크네 시간이 됐습니다 뭐야 그게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간만에 또 이렇게 정신없는 화면이죠 여러분? 이게 벨패튜브죠 뭐? 나 초성키즈 내고 뭐야? 초성키즈 내봐 여러분 우리 드림이가 초성키즈 내면 돼 나 좀 길어 ㅇㅂ ㅇ ㅇ ㅇ ㅇ ㅇ ㅇ 야 그게 무슨 ㅈ ㅂ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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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 해줘마 이거 그럼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뭐 생각나라? 자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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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엄마..어..아이네? 아! 어몽어스! 어몽어스! 뭐라고 쓴 거야? 자 공정답은! 어몽어스 엄청 재밌어요. 어몽어스 엄청 재밌어요. 야 너 어몽어스에서 뭐 PPL 받았니? 드림이가 요즘에 빠져있는 게임이라서 정말 재밌어! 이거 짜잔! 보시면은요 이거 베스킨라빈스 이거 내돈내산이에요. 저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저희 돈으로 사먹었습니다. 아니 쿠폰 줬잖아. 쿠폰을 베스킨라빈스에서 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사서 엄마한테 선물을 준 거야. 10월 달에 엄마 생일 때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거야. 어제 그래서 한바탕 먹었는데 요만큼 또 남아가지고 다시 한번 먹을 거예요. 근데 드림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보자.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삐져? 일부러 삐져. 왜? 왜 일부러 삐져? 그냥! 관심 받고 싶어서? 응! 진짜?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냥 연기가 안 돼. 진짜 삐진 게 아니라 삐진 척 하는 거 없어? 소홀이나 송이는 소리 지르거나 우는 걸로 밖에 감정 표현을 못하든 아직 말을 다 엄마한테 표현할 수 없으니까. 하지만 드림이 너는 엄마랑 다 이야기하면 통할 수 있는데 왜 삐지는 걸로 해. 엄마한테 다 이야기로 설명을 해줘지. 응. 진짜 연기하지 말고 엄마한테 그냥 말해줘. 응. 말로 하기 조금 쑥스럽거나 어려우면 편지를 써도 돼. 8살 드림이에 요즘에 너도 이거 뭐야? 제일 큰 고민이 있다면? 없는데? 모든 게 다 좋고 즐거워? 응. 진짜? 응. 나 인생 즐길 거야. 고민이 없어. 고민이 없어? 부럽다 야. 자 그러면 우리 4살 소홀이에 고민이 있다면? 소홀이는 어떤 게 고민이에요? 뭐? 뭐? 포로로 파크에 가고 싶은 거예요? 어? 포로로 파크에 가고 싶은데? 포로난데? 포로로 파크에 가고 싶은데? 포로로 파크에 가고 싶은데?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게 고민이에요? 네. 어? 이거 진짜 현실이다. 어우 올렸어 올렸어. 소홀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포로로 파크예요? 응.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? 울고 싶어요. 뭐 하고서 울 거예요? 사유 타면 줘요. 사유 타면 줘요. 사유 타면 줘요. 사유 타면 줘요. 그럼 얘들아. 서른 여덟 살 별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은 모르겠고. 우리 다 안 돼. 딩동댕! 송이! 어? 송이가 나타났다. 제가 원래는 드리미 때는 한 세 살 때까지 주스도 안 먹였거든요? 그런데 우리 송이는요. 그냥 다 먹어요. 자 이렇게 또 오늘 밤이 깊어갑니다. 벌써 지금 시간 잘 때웠어. 아까 7시 20 몇 분이었지?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8시 23분이에요. 자 오늘 이제 우리 이거 아이스크림 다 먹고 이제 코 자는 거야 얘들아.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? 양치요? 치카치카. 치카치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! 봐봐. 그렇게 하는 거지? 송이야 치카치카 어떻게 하는 거야? 치카치카. 자요. 벌써 치카치카의 형님 역시 최고.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굿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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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. 신난다. 오 역시 영화. 신난다. 신난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 안녕!